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유튜버 제런입니다 과연 링크에서 다섯명의 강타를 뜨면 생기는 일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강타리 씨를 통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같은 다르지 다르셨구나 다 다르게 리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강타리 너무 좋다 이런식으로 팀의 전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손님들이 드래곤 신장기업 소식을 듣고 한줄로 기다리셨군요 자 여러분들 한 줄로 줄 서세요 5인 강타를 통한 빠른 용리시까지 가능합니다 절대로 뺏길 일이 없죠 5인 강탈을 통한 빠른 전력까지 가능합니다 바바바밤 바로는 무리 바로는 무리입니다 바로는 무리 폴리샷 뭐라구요? 24분의 용이사miş 24분의 용이 다 Kimberly 존나 좋습니다 야 강타닛씨 존나 빠른데? 강타닛씨 좋아! 야 이거 완전 뉴메타야 시발! 야 이 미치지만! 단 친구들이랑 하지 마십시오.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 거예요. 어머! 제노오빠랑 듀오 하고 싶다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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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이런 사람들! 지금 바로 당장 제노오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이제 온 페이스북 팔로우 하세요! 그렇다면 최신 동경상에다 좋아요 하고 댓글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 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? 개이득!